네, 잘 듣습니다. 장경태 후보님은 차량을 안기상 먼저 동영상으로만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완 후보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완 후보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완 후보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rom완 후보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상상에 따라서 그리고 유용히 하고 이 사람을 즐거운게 하는 점수를 참고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반대 춤이 죽겠어. 강성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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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창 약일이 다음에는 좀 쉬어줄겁니다. 매수님, 매운 데이 포함됨십시오. 비꼬겠습니다. 화이팅!